네, 고맙습니다. 아 네, VR 실증기로 꼭 불러주세요. 네. 사실 어제 제 번호가 먼저 선 공개가 되었는데요. 공개가 되자마자 너무도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쇼케이스를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까지 연습을 했어요. 그래서 막 다 이렇게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새벽에 잠깐 영상통화도 하고 진짜 받기도 했거든요. 진짜 받는 건가요? 네, 근데 정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감사합니다. 뭐하세요? 아 학교 동아리 중이시네요. 아 진짜요? 대학생이신가 봐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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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2, 2, 3. 2, 3. 지금까지 바이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